안녕하세요 알략TV입니다. 오늘은 닉워커 스트랩으로 유명한 벌킨사의 삼두로프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두랑 등운동 위주로 한번 로프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좋네요. 넓게 커져가지고 느낌이 어때? 이렇게 하면 전화지 파가 아닌데 이렇게 꾸덕한 거 아냐 아 당겨 봤어 당겨 봤어 네 로프 써서 운동 진행해 봤구요 어... 호기 미쳤습니다 왜 진작에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극이 좋았습니다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로프를 손목에 감고 당기기 때문에 전환근이 전혀 치지 않구요 그리고 로프가 길어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축감을 느낄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아주 헬창의 향기가 풀풀 풍깁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...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... 특포인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닉워커처럼 탈이랑 등이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극이 정말 좋았구요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... 안녕